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멀리 아시아대 경기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앞쪽에 벼를 뱉는 눈에 엄청나게 많은 기러기들이 내려앉아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웬만한 닭보다 커 보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소리도 크고요 소리가 우렁찹니다 정말 저쪽에 멀리도 쟤네들이 갑자기 왜 날리지? 저 많은 새들 진짜 수천마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연희자연마당에 오면 봄녀를 하도 다양한 새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지금 장거리 장거리를 움직이는 새들로 알고있거든요 장거리를 움직이는 새들로 알고있거든요 저 멀리 있는 논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러기들이 보입니다 엄청나요 열심히 먹고 있구요 간혹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어요 자 오늘 토요일 아침 면이 자연마당을 걷기 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기들이 소리가 나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땡겨지진 않구요 이 정도 화질 자 여기까지 촬영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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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